오늘은 멕시코 오데트 할머니와 코스타리카 비올레트 할머니가 집밥을 준비했는데요. 맛있겠다. 어서오세요. 와 손님 너무 많은데요. 다울레이블 추가. 이제 우리 손님 음식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밥을 안 남아야죠.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모두가 조용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밤. 삼청동 골목에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형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이제 여섯 나라의 음식을 다 나갔지만 내가 봤을 땐 또 다른 조합으로. 다른 조합으로. 나도 잘 모르겠어. 할머니들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실지. 이런 얘기를 하고있는 afterwards.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고마운 States 그럼 우리 홈otal 궁금한게 내일 또 요리를 하실 텐데 어떤 요리를 하실지 제가 렛을 만들어서 렛은 소고기고 렛은 렛이다 멕시코 북서부의 시날로아 지역 원주민들로부터 유래한 띵가데레스는 고기를 잘게 찢어서 토마토, 치포틀레 페퍼, 양파 등으로 만든 소스에 담가 먹는 음식인데요. 아야가 모모가 매우 좋은데요. 이 뼈가 뼈는 고기도 한 밥이 저는 고기도 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뼈는 고기도 한 밥을 먹기 때문에 본인의 음식을 위해 매우 안심을 했을 때 뼈는 고기도 한 밥을 먹습니다. 이것을 고기도 한 밥을 먹기 때문에 뼈는 고기도 한 밥을 먹기 때문에 비올레타 할머니가 강력 추천하는 볼려꼼 빨미또 야자나무에 속인 야자손과 닭고기를 이용해 만드는 음식인데요 현지의 맛을 위해 코스타리카에서 빨미또을 직접 가져오셨는데요 과거 코스타리카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비타민 섭취를 위해 빨미또을 먹으면서 다양한 요리법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비올레타 할머니의 비장의 무기, 상그리아 상그리아는 와인에 여러 가지 과일을 넣어 만든 음료인데요 손님들이 가볍게 기분을 내기에 좋겠죠? 상그리아 do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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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는? 네 오케이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이쁘럼, 아이씨, 아이씨 알. 그리고 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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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t 칠리 고추를 구워 건조한 칠레 찌푸틀레는 훈연향 때문에 한층 더 깊은 매운맛을 낸다고 합니다. 칠리 고추를 넣어. 고추를 넣어라. 너무 맛있어. 네. 바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너무 맛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이것은 너무 맛있어. 이것은 너무 맛있어. 이것은 아주 맛있어. 그것은 정말 맛있어. 양념을 조금 더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안디, 이 양념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카멀과 과카멀 에릭,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손을 넣어 주기, 물을 넣어 주기,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잘 작게 잘라요. 안녕! 이건 쓰레기, 맞죠? ㅋㅋㅋㅋ 프레이로서 아나 allí !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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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는 평소 지금로 생뿸iler 아나 아, 네. 그 뼈가 아니다. 와, 이 뼈가 아니다. 아, 이 뼈는 뼈가 아니다. 저는 그 뼈에 맞추를 잘한다. 뼈 마, 뼈 마, 뼈 마, 뼈 마, 뼈 마. 다시 한번 더. 고생튀김 거대교 아이콘 다ß 부r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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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anela.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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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넣어놔요? 응 이거? 요 땡거 그레시아스 오케이 빨간색 응? 음 음 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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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다 맛있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 그래요? 좋아 우리 말해 고마워 하하하 고마워 너무 맛있어 그때들 피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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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먹어봐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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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시장 갔었거든요 그래서 망원시장을 갔다가 오 오 여기는 진짜 센터스탄 오 여기는 네? 막걸리 시시키는 아 막걸리 콩어무침도 있어요 네 직접 드릴게요 네 와 먹어봐 아니, 손으로 알아. 음! 음, 비김데! 너 왜 먹었나 봐요? 네 framenay asian 요노 이 끝나면 공을 사용할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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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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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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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저게 나를 보고. 네? 저게 나를 보고. 저게 나를 보고. 넌 먼저. 아니요, 아니요, 두. 두, 오케이. 두, 두. 두, 오케이, 오케이. 하나. 흥! 내게! 너 그냥 넌! 네? 너의 날씨 너의 날씨 너의 날씨 시작한다. 종종. Ana, diese. Ana, Ana, arrived. 두고 두고 안 드셔도 돼요 미라 하나 못 드시면 안 드셔도 돼요 못 드시면 안 드셔도 돼요 못 드시면 안 드셔도 돼요 입이 안 들어서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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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이거 이름이 뭐였죠? 워터? 나 혼났는 거 아니야? 워터? 진짜 혼났어 마요 아, 이거 그거. 어? 응? 조심해. 아, 됐어. 아니, 왜 이렇게, 그 홍어, 홍어인데? 홍어를 좀 다, 4점을 쌌어요. 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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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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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Aquí! 아! 이거 둘이 일찍 한 입 정도면! waren 그리고 이런 입тор이 도착되어? 네, 아냥. 저는 변딴용입니다. 나는 아직 변딴용을 이렇게 봅시다. 그노 cottage. 넘겨서, 넘겨서. 여기 하면 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맛있어요? 이거 이름이 뭐였죠? 빵 좀 더 드실래요? 주인아 아까 시장에서 먹어봤어요. 주인아 아까 시장에서 먹어봤어요. pensé que era caliente porque estaba en la tetera. yo dije, ay, también se toma caliente. 건배. 건배. everybody 건배. 삼청동, 외할머니. 건배. 예. mmm. como es? muy bueno, muy bueno. lo había probado nunca, muy rico. 어른들이랑 이렇게 계실때는 저희가 이렇게 두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른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술을 드시는게 예의가 아니에요 respect 아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근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러나 그래서 네 그런데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아무거나 우리의 여성들은요 우리의 여성들은요 더? 더? 고맙습니다 아수르 좋아하세요 아수르 좋아하세요 아수르 아수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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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을 앞두고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삼청동의 금요일 앤디 점장님도 일찍이 출근을 하셨고요 주희씨와 스텔라씨도 알아서 척척 오픈 준비에 열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넥타임 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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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고싶어요 아일러브코리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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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픈으로 돌릴까요? 네 오픈 아일러브코리아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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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건가?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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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